상장 주식 3억 5,188만 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제가 예정된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파두, 밀리에 서재 등 총 48개 사입니다. 이 중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세계사는 HPO, 삼성 FN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한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세계사는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삼성 FN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한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